안녕하세요 용천왕우 곽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은 갑진년을 시작한 뱀띠분들의 신년운세를 선생님과 알아볼텐데요 뱀띠분들의 새해 운세가 어떻게 펼쳐지실까요? 네 뱀띠운세 개미운선이 넘어가고 갑진년 새해 용띠해우년에 뱀띠분들의 운세는 용띠의 기운입니다 용운과 뱀은 같은 기운으로 뭐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성취되는 그런 해우년입니다 용의 기운 뱀의 기운이 어찌 보면 진사에 합의가 들어서 용이 승천하는 격으로 뱀도 어떤 굉장히 강한 기운으로 금전에 대운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리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뭔가 이루고자 하셨던 그런 일들이 성취가 되는 그런 해우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전에 대운이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대운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분이 다 대운이 들어올 수는 없고요 그것도 어느 타고난 연월 일시에 따라서 다르시지만 전체적으로 뱀의 기운이 굉장히 용띠해우년에는 강하게 대운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게 대운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런 기운을 좀 느낄 수 있는 징조들이 있어요? 아 사람은 자기의 그 기운을 자기가 먼저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그런 기운이 토끼해우년에 생각했던 기운과 용의 갑진년 해우년에 느껴지는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을 맞이했다가 봄의 기운으로 올 때 기운의 온도차가 다르시듯이 모든 분들이 자기 직성이라고 해요 자기 직성에서 느끼시는 겁니다 내가 이거 좀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거? 네 아 좋습니다 뱀띠분들 그러면은 혹시 갑진년 시작할 때 요거는 좀 주의했으면 하는 게 또 있을까요? 네 너무 성격을 급하게 뱀띠분들이 빨리 뭔가 대박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그 조금 찬찬히 어떤 시간을 두고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실수 없이 대박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기운입니다 약간 내가 잘 된다고 해서 성급하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면은 또 실패율이 많고요 또 이분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이렇게 다니실 기회가 오실 겁니다 어찌 보면 사업적으로나 모든 게 내가 우리 국내보다도 외국으로 기운을 뻗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이렇게 두드려서 가시면은 올해 실패율이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만큼의 금전이 대박이 쏟아집니다 좋습니다 해외에서도 또 운이 들어온다? 네 해외 운이 들어온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좋습니다 뱀띠분들 또 갑진년 새해 운세를 선생님과 알아봤는데요 뱀띠분들의 또 새해를 또 선생님이 응원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뱀띠 여러분 기운을 잘 받으셔서 용의 해우년에는 뱀과 용이 한 몸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그 기운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어떤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해외로 어떤 새 사업을 이루시더라도 차근차근 가시면은 아마 굉장히 큰 소득으로 큰 사업으로 이루실 겁니다 잘 되시기만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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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